남자 봐요. 남자 뭐? 외국인이네. 진짜. 오빠. 형님 한 번 참 부지런해. 똑같이. 어딘가 다 있어, 형수 오빠는. 야 옷 색깔까지 똑같아. 야구? 갖다 붙이면 다 똑같아. 전 세계가 어딜 가나 있냐. 진짜 신기해. 헬로우 맨. 챔피언십. We're here to request for our 챔피언십. 땡큐. We're coming from South Korea. 너무 웃겨. What is your last name? 전현무? 현무. 나 13번이야. 14번이 그레고리인데 그레고리. 몸무게가 여기서 공개가 되네.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 오늘 아침 많이 먹었어? 14번 하고. 안 돼. 야, 어차피 그게. And how old are you? I'm changed. My. I'm changed. 36. OK. And five minutes. This is good. What's that first? This is 110,000. OK.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I'm changed. I'm changed. I'm changed. Oh, I'm changed. There's no way. And then I'm changed. I've changed. I'm changed. 파운드로 나와. 파운드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파운드로 나와, 파운드. 파운드로. 파운드로. 오! 113 파운드로 50kg가 넘네. I'm not going anywhere. 113 파운드로 50kg가 넘네. 113 파운드로. 111. 우지성 113. 우지성 113. 어? 좋은 하루 되세요. 엄청 먹었네. 히든카드. 히든카드. 오늘 조절의 브라운의 동ики 이 동행들은 안 하나의 동행이에요. Production. 제 손을 붙은 수분인, 사실. 이 동행래. 다른 동행래. Theme. 이 동행래 집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어!! 축이야. 축이 야. 축이야. 여기를 너무 주이지 말라고. 이거를 너무 주이면 내가 숨을 못 보시니까. 어, 이렇게. 약간.. 이제 이루어졌네요 기분이 좋은거죠? 지금 수 없는거죠? 이제 일어? 일어? 말이 있나요? 첫Check의cale 거울까지 마세요 네 이렇게요 아 이렇게 경기 시작 2시간 전 아직은 한산한 이 경기장이 잠시 후 3천여 명의 관중들로 꽉 차게 됩니다 한편 이 대회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진다는데요 요거 요거 봤어요 저거 저거 저 시수 저 뭔지 알아요 저거요? 우승한 사람 와이프 앉혀놓고 옆에다 맥주를 쌓아서 딱 그만큼 주는거에요? 무게만큼요? 아 이렇게 우승하러요? 여기 피처럼 한 2병 나올걸? 지금 만약에 내가 우승하면 저기 쌓여있는 맥주가 좀 모자르지 그럼 그럼 저 시수에 우리 3명 중에 한 명이 앉을 수 있을까?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승하면 해야된대요 다락커면서 다락커면서 형 얼마 차이 안나요 아 근데 3명 중에 제일 뚱뚱한 거구나 에이 아 근데 죄송해요 한국에서 더 말랐죠 여기 와서 살이 더 찐거 같죠 살이 쪘어 살이 쪘어 이 팬들은 좀 도와줘야죠 이 식품이 없는거야 끝나고 나면 그냥 자꾸 스트레스 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또 폭식해야 되거든요 왜 스트레스에 뭘 줬냐 아 눈치 주고 막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군것질 이런거 폭식을 해요 엄청 살이 쪘더라고 왜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아오카란 지옥 오는 아오카란